녹음을 하고 카톡으로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. 평상시에 녹음을 할 줄 아는 학생은 그 녹음하는 어플을 열어서 녹음을 실시하면 되겠고, 녹음을 하는 어플이 깔려 있지 않거나 사용할 줄 모르는 학생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녹음이라고 치면 여러가지 다양한 어플들이 나옵니다. 선생님이 추천하는 어플은 Easy Voice Recorder라는 어플입니다. 이 어플을 설치합니다. 설치가 완료되면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나오거나 또는 전체 어플, 아이콘이 생겼네. Easy Voice Recorder 터치합니다. 알겠습니다. 권한이 필요하다니까 녹음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요. 그 다음에 파일을 저장해야 되니까 파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줍니다. 이렇게 하면 녹음할 준비가 되었습니다. 녹음할 준비가 완료되면 여러분들의 책을, 교재를 펼쳐놓고 녹음을 시작합니다.